11월 12일 오후 6시 51분입니다. 이 채널은 차트로만 분석하는 채널입니다. 이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은 개인적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.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추천주가 아님을 건조드립니다.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차트가 좀 이뻐 보이는 거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자, HDC 현대 EP인데요. 여기서 계속 21선 타고 이렇게 쭉 올라왔죠. 그러면서 거래량 한 번씩 터졌죠. 이렇게 터지고 또 쭉 준 다음에 슈팅 크게 날아온 다음에 거의 다시 이렇게 조정받는데 계속 하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없으면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로 되어있죠. 지금 여기 고점을 잠깐 이탈을 한 상태에서 다시 재돌파해주고 21선 돌파를 했다. 이런 거는 잠깐 이렇게 내일 저같으면 여기 오늘의 종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손절을 친다고 하면은 한 여기이죠. 한 5,800원 이하? 5,800원 이하면 좀 매도가, 매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손절 라인으로 아니면 이 라인 아니면 여기 이 라인 여기 이 전첩, 저점, 여기 고점이자 이 부분 이 언덕과 이 언덕이 지금 딱 지지가 돼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좋다. 그래서 첫 번째, 여기서 짧게 손절하려면 여기 그램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집니다. 한번 주봉 보겠습니다. 주봉도 지금 자 이렇게 한번 하락해주고요. 그죠? 여기서 지지 이렇게 해주면서 한번 쭉 하락하고 그 다음에 쭉 우상향 형태로 쭉 가면서 한번씩 거리랑 터지면서 슈팅이 계속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죠? 지금 5일선하고 11선하고 21선이 상당히 힘이 쫙 느껴지게끔 쭉 뻗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한번 좀 더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. 월봉도 보면 지금 월봉을 5월선 타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죠. 볼린저밴드 상당 타는 그런 모양이고 단기적으로 월봉의 101선을 좀 저항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 정도 여기서 한번 위꼬리 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한번 했고 또 한번 시세를 또 천천히라도 이렇게 한번 상승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. 자 HDC 현대 EP 한번 관심있게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거는 뭐 시초가 이하에서 작고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손절 손절라인이 있어야 되겠죠. 그죠? 그냥 했더니 그냥 예전에 한번 그냥 이렇게 종종목하고 그냥 했더니 이제 손절 안하고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계속 손절라인을 한번 잡는 식으로 하겠습니다. 5,800원 이하 때는 손절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거는 모다이노 칩 한번 보겠습니다. 모다이노 칩 자 강한 상승 올라왔죠? 강한 상승 올라왔는데 어떤 게 되게 강한 거냐 여기 갭을 이렇게 발생했죠? 이렇게 갭 발생하면서 정고점을 뭘로 도파했어요? 이렇게 이렇게 한번 여기 고점이 이 부분을 딱 곧 이렇게 밑에서 쭉 놀다가 갭 상승으로 해가지고 딱 돌파를 해버린 다음에 이 갭을 맥구로 내려오지 않았죠? 이런 건 상당히 강한 종목이죠? 힘이 있다. 그래서 한번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좀 기간 조정을 주고 한번 시세 다시 내주고요. 자 다시 이제 거리량은 별로 없으면서 자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형새 자 여기는 이제 블레이저밴드 하단 우상향 가는 부분이 있다. 자 여기서도 손절가가 많다 한다면 3650원? 3850원 정도 이탈하면 이제 손절하는 거 여기 가격대에 비해서 손절가 포인트 그게 있죠? 그러니까 뭐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. 음 주봉도 보면 지금 계속 우상향 5주선 타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죠. 한번 슈팅 크게 나왔고요.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. 자 월봉 보면 자 월봉도 5월선 타고 올라가고 거리량 상당히 많이 나왔죠? 네 지금 빠져나가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좀 한번 시세 한번 주지 않을까 분접했는데 상당까지이라도 4900원 아마 한 10% 이상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. 자 여기 여기가 보세요.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서 쭉 떨어졌죠. 자 이렇게 지지가 강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조항 부분이었죠. 조항 여기는 다시 바뀌어서 지지 그 부분을 월봉상 크게 이탈을 하고 거리랑 실리면서 이 부분을 몸통으로 돌파했다. 그러면 여기가 4,000원대가 상당한 지지 라인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겠죠. 뭐 이탈을 하면 어쩔 수 없고 이탈을 하면 손절 라인으로 잡는 방법밖에 없고 4,000원까지도 지금 4,000원도 강한 지지 라인이라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. 4,000원 정도 4,000원에서 3,800원 정도 3,800원 정도 가 강한 지지 라인이다. 이렇게 보고 아래를 보고 그냥 가시면 되세요. 이렇게 모다이노 칩 한번 관심있게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손저가도 뭐 잡고 가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현대 이피 같이 이런데 이럴 때 보고 지금 우상향하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. 지금 우 하향하는 거 종목 많고 우향해서 반등 주는 것도 있지만 다시 재하락할 수도 있다. 이런 거 보고 자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계속 우상향하고 차트가 이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한번 물리더라도 그리고 뭐 떨어지면 손절 거 손절하는 거 감안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. 자 음 현대 이피 저는 이게 관심있게 보입니다. 현대 이피 랑 보다이너치 잠깐 시간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? 저는 시간에 가 뭐 이렇게 있는게 막 이렇게 많이 상승 하락이 있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. 약간 15원 이 정도면 충분히 눌림도 주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두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